opportun 예 이걸 내놔라 아, 멘트 하는 거? 노력하는 거 없습니다. 제 신청을 즐기기 위해. 이 하나는... 뭐야? 너는 얘기하고 잔다는 거 아닌데? 응. 너는 왜 이렇게 불러도 괜찮지? 나 진짜 많고 난 많이 먹었어. 아 많이 먹어도 택시가 안 갔다니 호흡 그런 느낌이다 진짜 많이 먹었잖아 소금 무인 김밥에 떡볶이 2인분의 김밥은 힘드려 너는 다 먹었잖아 다른 분도 다른 분도 너는 다 먹었어 너무 많이 나고 싶은 거 같아 나 되게 싫어서? 아니야 뭐 불안한가봐 발을 그렇게 만지면서 아니야 난 두려워 불안하지 않나 양말을 그렇게 그렇게 해볼게 아니야 한 번에 될 수 있는 걸 기대해볼게 허리가 좋아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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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나 잘 들었잖아 그때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너의 실체를 알았어요 너의 실체를 알았어요 제가 뒤집어는 찍을 건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찍는 걸로 하고 저측 그 저측 그 저측에서 프로세스로 저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